94쪽 2절 그리스도의 무재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태어나시고 동정녀 말이야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또 그의 무재성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무재성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해야 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화모한 것은 내가 총을 눈 감고도 조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립을 쉬겠습니까? 계속 눈 감고 눈 뜨고 이렇게 하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거 똑같아요 우리 신학 훈련이 아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아니까 땡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4학년 배우고 신대원 3학년 배우고 또 대학원 가서 똑같은 걸 배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박사가 되면 또 똑같은 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리 훈련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 자유롭게 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까 땡 하고 넘어가고 끝 하면 아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 훈련을 할 때 표현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없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의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해도 저는 배가 아파서도 안 믿어요 보아야만이 믿겠죠 그런 것처럼 너가 아느냐? 그러면 너의 입으로 말을 해보거라 그래서 말이 되면 아는 것이고 말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술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그 술술술술 나오려면 계속 반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죄성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 같지만 빠르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몇 번 들어보셨나요 성탄절 때도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죠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공부할 때만 땡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이 내 살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셨을 때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없다 더 이상의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94쪽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무죄하시다 아셨죠? 마리아가 무음하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무죄하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좀 어려워요 그리스도는 첫 언약의 대상이 아님으로 죄가의 전가가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장인데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첫 인류로 오셔서 첫 인류를 회복하는 그러한 구주가 아니고 새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새 백성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새 인류라고 말하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말이 새 백성 새 언약 이러한 표현이 성경적이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요 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대상이 아닌 새 인류의 조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과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끊으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에게로 새 인류의 조상에게로 자기에게로 연합시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새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하늘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시민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사람이라 이러한 말도 씁니다 그때 하늘 사람이라면서 내가 하늘에서 산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새 인류의 새 인류 왕 되신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다 예수님의 무죄성은 곧 나의 속죄의 확신과 연관이 되어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영혼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음하기 때문에 내 죄를 씻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존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범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욕망도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세례파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격한 것 제세례파의 가르침이 부당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96쪽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7쪽에 다시 나오죠 로마교회의 무음수태 주장 그래서 로마교회는 무음수태를 주장을 하는 것이 1870년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왜 그랬냐 아까 앞에서 말했죠 마리아는 처음에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성화가 돼서 죄가 없는 무음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은 마리아가 무음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가 무음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이번 시간은 97쪽까지 진행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maar 네 맞아요 om para